오늘 홈그츠 가서 몇 가지를 샀거든요. 보여드릴게요. 이건 파스타 국류 그다음에 이거는 바닐라 익스트레이크 하나 오늘은 심심해서 레몬 케익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. 잘 안된 것 같네요. 나름 프러스트도 만들고 했는데 다음에 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약간 레몬 케익을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거의 레몬 푸딩같이 됐어요. 다행힝 오후이와 어젯한 건 먹어보자. 오후이와 다행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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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 어이 껌 어디갔어? 여기있어? 응? 껌 여기있어? 응? 껌 어디갔어? 응? 껌 어디갔어? 응? 껌 내가 먹어? 가져가도 돼요? 응? 껌 어디갔죠? 가져가도 돼요? 응? 어디갔어? 어딘나 보다 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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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습니다. 지금 홍이가 자기 껌 찾았다고 방에서 치고 있어요. 이 티는 간을 디텍스 해주는 티인데요. 민들레 티고요. 생각보다 향도 은은하고 맛있어요. 티 백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뜨거운 물에 넣어서 마시면 돼요. 이렇게 이렇게 아, 향이 은은하니 맛있습니다. 아, 향이 은은하니 맛있습니다. 아, 향이 은은하니 맛있습니다. 아, 향이 은은하니 맛있습니다.